지금 영상통화가 준비해놓으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또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으시고 또 여기 두 분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남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동적이라. 네, 아이고 형님. 네, 네. 인사드려야 돼. 차량원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성, 충성. 반갑습니다. 참 진짜. 늘 저 엊그저에 1월일날도 뵀습니다만 또 이렇게 영상통화가 되니까 새롭네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편하게 그냥 원도야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도야, 유미야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지하는 오늘 후배 오원도 가수님이 우리 WBC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의 사회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함께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오원도 사회자 우리 후배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얘기를 두 글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얼굴만 봬도 다 아주 진짜 삼척동작까지 아시는 분이 남진 스포츠스타님의 형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 장애인 날로 인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더더구나 우리 WBC 봉지TV에서 주관하는 우리 또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44회 장애인 날이 특집 오늘 방송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의 정말 뜨거운 마음에 사랑과 동으로 우리가 이런 특집을 마련하고 함께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돼서 또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진짜 아니 그냥 출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장애인 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까지 기감 있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방송보다도 이 장애인 오늘 특집은 의미가 있고 참 보람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따로 사적으로 형님 큰 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두 분 한 번 말씀 좀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저 후배들 이렇게 방송하는데 큰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 번 저희 셋이서 한번 찾아뵙게요 형님.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열심히 또 제2회 제3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인전 60이신데 뭐. 네. 조만간 오빠들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하고 힘내십시오. 아니 근데 저 형님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돼. 이 옷이 어때요? 좋아요? 잘? 멋있어요? 아니 나 또 무슨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으니까 어울리지만 오늘의 이 옷은 더 멋있네. 네. 그게 형님이 주신 옷이에요. 아.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몰라요. 다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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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입고 나왔습니다. 잘하셨네. 너무 멋있어. 네. 아무츠록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직 건강하셔야 되고 제가 늘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라고. 네. 오늘 멋진 프로 함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아직도 뭐 성장하시고. 아니 그 나이를 얘기하면. 진짜 되네. 그건 좀 더. 지금 뭐. 똑같은 똑같은데. 남진 선배님 그러면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제2, 제3, 제4 전성기가 돌아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